가오라! 가오라!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?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분은 바로 백설공주입니다. 백설공주! 내가 분명히 저 거울 속에 보이는 백설공주! 내가 분명히 이 조기라고 했는데 이런 사냥꾼 녀석 정말? 좋아! 그럼 내가 직접 이 독사로 가질거야! 백설공주를 해치우러 가보겠다! 할머니로 변신! 뿅! 오! 저기 빛살공주! 아이고! 아이고! 아가씨! 안녕하세요! 아가씨! 안녕하세요! 인사도 잘하네! 아가씨! 아이고! 아가씨! 참 맛있는 사과 한번 먹어봐요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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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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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죽었어!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나야! 바로 나야! 라아아우... 라우랄라라... 랄랄라랄라... 여러분 뭐acsư...! 괜찮아요? 아니, 놀래죠? 제가 꼭 지켜주겠습니다. 만약 오면 그때 제가 무찌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울아, 가울아.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름답지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백설공주죠. 내가 아까 독사과를 먹였는데 왜, 왜, 왜. 좋아, 그럼 내가 무찌르러 가겠어. 백설공주, 내가 가만 안 둬. 백설공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백설공주, 백설공주! 아이고, 이건 누구신가? 나는 할머니예요, 힘없는 할머니. 백설공주로 내가... 없어, 말이 됐어요! 아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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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! 저 망치는 뭐지? 아야, 아휴,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하지마!